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완벽한 삶, 또 훌륭한 삶,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기 어렵듯이요. 완벽한 사람, 또 최고의 사람에게는 어떤 동지나 그 뜻을 옹호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이 많다라고 하네요.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받고요. 또 그러한 사랑을 받는 이유들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보다는 오히려 조금 모자라는, 오히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또 너무나 완벽해서 흠잡을 곳이 거의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사랑의 대상이나 어떤 동정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듯한 사람은 나머지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런 동료나 벗들이 많지만 결점이 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께하려는 그런 어떤 친구, 동지보다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적이 더 많다라고 하네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친구가 거의 없는 100점짜리 인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80점짜리 인생이 오히려 성공의 문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보면요. 우리네 삶에서 지금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죠. 다소 부족함이 있는 우리 지금의 현실이 어찌 보면 우리네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네요. 달이 차면 기울고요. 물이 차면 그릇을 피워야 하듯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넉넉하지 않은 오늘의 삶이 우리 스스로 느끼지를 못해서 문제일 뿐이지 알고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불자님들, 오늘의 이 순간에 행복이 머무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우리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145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홍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부모 운중경과 또 불설 3세 인과경의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불설 3세 인과경에 대해서 한 부분을 잠시 복습하는 과정과 또 그 3세 인과경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잘 살질 못한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험난하게 살아도 굉장히 잘 사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은 이미 내가 지금 현재 이전의 어떤 업력으로 그런 것이고요. 또 그러나 반면에 그 업이 다하게 되면 잘 살게 되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나쁘고 바쁘지 않게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도 힘들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과거에 자기가 지금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선업의 어떤 역량으로 만들어놔서 반드시 그 업이 다하면 다시 또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소리가 크면 산울림도 크지요. 또 소리가 작으면 산울림도 작아요. 모든 그림자가 어떤 물체 모양새대로 따르게 마련이듯이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웃으면 우는 모습이 나타나 울면 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원칙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인과 원인에 대한 결과가 따르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3세에 걸쳐서 한 채 오차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산회상에서 어떤 부기와 공명, 빈천과 어폐파랑의 모든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인연에 대한 운명들은 사람마다 각자 다큰대로 받아친다라고 인과개송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3세 인과경에 처음에 보면 금생에 귀한 벼슬자리는 아주 높은 자리나 훌륭한 자리는 전생에서 불쌍의 도그만 공덕이다라고 했고요. 또 말 타고 교자 타고 편안한 사람은 말 타고 교자 탄다는 걸 요즘 세대로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전생에 다리를 놓고 길 닦던 인연이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게 다리를 놓고 길 닦았던 그 공덕이 극단한 업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만인들한테 공덕을 싸니까 자신의 일들이 원만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능락음수 비단 옷은 바로 능락음수 비단 옷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요. 또 편안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좋은 옷을 많이 입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자격이나 그런 환경이 형성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 전생에 의복보시 많이 했던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다음에 의식이 자족한 사람은 그 전생에 빈천한 자를 돌봐주던 인연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은 자신의 의식이 넉넉해진다,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어떤 과보의 여건이고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굶주리고 헐벗는 자는 그 전생에 돈 한 푼도 남에게 안 주던 인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한테 어려움이 닥쳐오지요. 또 남한테 어떤 넉넉함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보살핌을 많이 주는 분들은 틀림없이 그만한 상당히 어떤 자신의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화 자체일 수 있지만은요. 저간 20여 년 교도소를 다니면 사실 보시한 것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이제 분류분과 연장을 한 10여 년 하고요. 20개 교도소를 다니다 보니까 1년에 그분들에게 해주는 어떤 떡이나 또 자매상 남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는 어떤 작은 음식물들. 또 그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고 초파일 행사다, 체육대 행사다 라고 할 때 사실은 라면도 사다 이렇게 해주고 어떤 상품을 걸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 금액이요. 그때그때 보면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있지만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스님은 자기 절도 없으면서 맨날 저런 바보 같은 일만 하고 다닌다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사실 거기에 대한 공덕이 상당히 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승리 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나 이런 걸 느낀 적은 없었고 항상 행복함으로서 지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바로 그런 데서 형성된 과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끊임없이 제가 계속 생각해서 하는데 지난 겨울에도 한 50여 집, 60여 집 독거노인들한테 쌀을 대주는 그런 어떤 여건을 또 행사를 마련해서 했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행복하고요. 또 뭔가 승려로서 할돌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나 뿌듯함이 형성이 되고요. 또 그분들이 어떤 편안함이나 단 조그만 물건이라도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저는 어려워 먹고요.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원인에 대한 과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우리 불자님들도 주변에 어떤 좋은 일을 누가 하신다, 교도소를 나가신다, 아니면 양로시설, 장위설 이런 데를 가신다, 아니면 독거노인들을 가서 도와준다라고 하시면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어요. 시간이 없는 가운데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좀 더 편안해지면 여유가 있어지면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아마 시간 있는 때나 또 여건이 풍요로워지는 때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를 이루고 나면요. 또 더 큰 것들을 쫓고 또 하나를 만들고 나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여건에 쫓기다 보니까요. 항상 시간도 부족하고요. 여건도 부족하고요. 이런 삶을 살기에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너무 처음에는 흡족함을 느끼다가 살다 보면 어때요? 22평, 21평, 30평 이렇게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다 보면은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요. 현재 삶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을 내고 여건을 만들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체 마음도 편안하시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과보도 상당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고대광실 큰 집들은 그 전생에 높은 산에 암자나 절에 시주하던 공덕이다. 절 짓는데 또 꼭 절이 아니래도 그렇지요. 다른 분들 어떤 집 짓는데 아니면 다른 분들 좋은 일 하시는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만큼 자기한테 큰 여건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과보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 일곱 번째로 복록이 진진한 사람은 그 전생에 절 짓고 정자 짓던 인연이니라라고 했어요. 복록이 진진하다 그 전생에 절을 짓기도 하지만은요. 정자를 지어서 많은 분들이 쉴 수 있게 하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하니까 그만큼 편안함이 온다라는 그런 과보의 이야기고요. 그럼 이제 여덟 번째로 절세가 아닌 잘생긴 사람은 그 전생에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 공덕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육법공양 가운데서 꽃공양의 공덕은요. 그만큼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실 꽃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이오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아름답지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때요?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배워도요. 항상 선생님들은 저는 젊게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어린이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항상 어린이 나온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또 대학교 교수님들 보시면은요. 생각 자체가 대학생들의 어떤 역량에 그 젊음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항상 머물러서 아주 젊고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종종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꽃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자체도 어때요? 마음이 이쁘고 아름답고 또 그 아름다움을 원하는 분들이 꽃공양을 올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항상 어때요? 우리가 태교를 해도 이쁜 음악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아름다운 걸 자꾸 봐라라고 하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꽃을 자꾸 올릴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요. 자연히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게 되고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게 되면 우리가 관상도 심상에 따라 바뀐다라고 하듯이요. 관상도 아주 이쁘게 이쁘게 변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조금 내가 부족하다 어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요즘 병원 가서 많이 이렇게 고치는 분들 많은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병원비를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마음의 흐뭇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이 다 제대로 고쳐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요. 지혜 있고 충명한 사람은 바로 그 전생에 불공기도를 지내고 연부를 하던 인연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롭고 충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하는 것들은 어때요? 책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산지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어때요? 본문을 듣고 또 강의를 듣고 강좌를 듣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만큼 마음의 양식이 커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때요? 지혜로워지고 충명해지기도 하지요. 연부라든 공덕이라 인연이라고 했는데 연부리라는 것은 생각념자에 부처불자를 쓰니까요. 바로 부처님께서 행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지니셨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 자꾸 터득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자꾸 터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이나 걱정, 건신, 번뇌는 그대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슬기로움이 생겨나서 자연히 우리가 어때요? 편안해지고요. 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명함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과부의 이야기죠. 다음 이제 열 번째로 잘난 여자 득처한 사람은 그랬는데 좋은 아내 꼭 생긴 걸 잘생겼다라고 뿐만이 아니라 잘난 여자다라고 하는 경우도 바르고요. 바르기도 하고요. 지혜가 있어서 가족의 좋은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람은 우리가 훌륭한 여자다, 잘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전생에 불가의 인연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불가의 인연을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어떠한 큰 곡도 이루어진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하지 않아요? 아주 애절하게 합니다. 모든 것 비워놓고 하게 되죠.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과 가족의 사람과 또 어떤 친척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이미 습이 돼가지고요. 아주 진실하고 애절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바로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지혜로워져서 좋은 아내를 만날 수도 있고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생에 불가의 인연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습득을 해서요. 자기가 부처님의 지혜를 깨지게 되니까 그만큼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된다라는 과보의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열한 번째로 부부간의 해로하는 사람은 그 전생에 불전에 당번 시주하던 인연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불전에 당번 시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전에 시주도 했지만 할 일을 제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가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때요? 서로의 할 일이나 어떤 책임을 하지를 못하고 상대방에게 바르는 마음 이런 어떤 기대감, 또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 상대가 할 일을 하지 않는데 되어났던 원망감 이런 것이 커져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요. 가정이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저희 불자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혼을 하셨다 아니면 시끄러웠다 하는 분들 보면 사실 큰 일들은 아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입고 또 그런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게 커져서 돌아서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로 불전에 당번 시주하던 인연이다라고 했는데요. 그와 같이 자기가 책임감 있게 자기 할 도리를 잘 하다 보면 상대를 보기보다 어때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잘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과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열두 번째로 부모가 구존을 해서 사랑받는 사람은 그랬는데 바로 이런 사람은 전생에 고독한 사람 돌봐주던 공덕이다. 부모가 오랫동안 계시면서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전생에 고독한 사람 돌봐주던 공덕이다. 바로 고독한 사람을 돌봐줬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런 어떤 배려심으로 살다 보니까 오래오래 만인들한테 존경을 받게 되지요. 바로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우리가 습을 들였을 때 항상 오래오래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열세 번째로 어미와 비 모두 이런 사람은 그 전생에 나는 새를 때려잡던 과보니라고 했는데 나는 새를 때려잡던 과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여건이나 어떤 배려심이 없고요. 자신의 어떤 이득, 자신의 순간적인 재미나 어떤 여건을 위해서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심이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지요. 그런 분들은 일반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요. 남한테 배려가 없지요. 자기 자신 이득뿐이 모릅니다. 이런 여건으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식한테도 따돌림을 받고 형제한테도 따돌림을 받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 어떤 과보로 살다 보니까 항상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모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고아가 되기도 하는 경우인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어떤 습력이 형성이 돼서 그러는 경우에 과보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열네 번째로 이제 아들, 손자의 손새가 좋은 사람은 그 전생에 갇힌 새를 날려보낸 과보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정말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새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새장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새가 편안하게 살게끔 해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 새가 새장 안에서 깨끗한 곳에서 살면은 불만이 없겠는가. 과연 저 새의 근본을 놓고 보면 자기가 홀홀 날고 싶은데 날고 다니고 다니고 오히려 이런 것이 자유롭지 않겠는가. 정말 새를 사랑한다면 놔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아들, 손자의 손새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어떤 세력이나 자손이 원만하게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전생에 갇힌 새를 날려보낸 과본이라고 했는데 쉽게 보면 이게 방생이지요. 우리가 불자신도 오게 보면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승경전으로 넘어가면 소승에서는 살생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대승경전 쪽으로 가면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바로 방생을 해라라고 법도를 가르치고 있지요. 그럼 갇힌 새를 날려보낸 과본이다라고 했으면 어때요? 일종의 방생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방생이다라고 하면 꼭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갇혀있는 또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여건들을 구제해주고 살려주는 걸 우리가 다 방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방생이 많이 있지요. 여행을 결혼을 해가지고 한 번도 못 가서 답답함, 지루감을 어떤 겪고 있는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군들께서 어때요? 아내를 데리고 바람을 한번 딱 쐬주면 그 아내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마음의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방생이 될 수 있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어때요? 따사로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방생이고요. 또 사람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럴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또 따스한 표정 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방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간혹 보면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집에서 엄청 안 좋은 표정을 짚고 있어요. 인상을 쓰고 뭔가 이제 신랑이 자기 뜻대로 안 이랬다라고 또 아니면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고 있을 때 어때요? 우리 보살님들이 집에서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신랑도 불안에 떨고 오게 되고요. 자식들도 불안에서 눈치를 보게 되지요.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살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 가정이 온화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사람들이 평화로움을 느끼는 건 겨울에 움츠렸다가 봄이 돼서 따사로움이 되면 어때요? 몸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훈훈함이 돌게 되지요. 가정에서도 그런 훈훈함이 돌게 될 수 있는 그 역할은 우리 보살님들이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갇힌 새를 날려보내듯이 마음이 얽혐해있는 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큰 방생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자손도 다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열다섯 번째로 생자 양자 모두 없는 사람은 그 전생에 여자에게만 종신하던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들도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형제 다 나몰라라고 여자에게만 여자말만 따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가 없어도 되니까 결국은 친자식이든 양자식이든 자손이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열여섯 번째로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 전생에 화초꽃을 함부로 꺾던 인연이다. 그렇죠? 이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함부로 꺾는 그런 인연이 되다 보면 자기의 역량도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간혹 제가 보면 참 주수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많이 나오는데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범죄도 하고 융업소에서 엉터리 일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뭔가 넓은 세상에서 바라보면 정말 경우에 없는 또 도리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로 이 세상에 수명장수하는 사람은 그 전생에 산 목숨 사들여서 방생하던 사람이라. 그렇죠? 남의 목숨을 연장을 시켜주니까 당연히 그 과보로 자기의 목숨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반대로 이 세상에 단명하는 사람은 그 전생에 권세를 필 때 살생한 과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남의 생명을 자꾸 아따가 보면 어때요? 자기 생명도 그만큼 단축이 되고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치라는 것은 인과법에서 이루어지는데 인과라고 하는 것은 주는 대로 받는 것 아니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고요.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스님 애기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꼭 말로만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말을 한마디를 하나도 그 부모가 얼마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자식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어때요? 하루해가 저물어 갈 때 저녁 연기와 어떤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네 삶도 인생의 황운기가 더욱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흔히 권세와 명예, 부귀용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결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은 그런데 가까이 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청렴하다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권모술술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권모술술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을 따르기를 바라지 말고요. 남에게 베품을 나눌 때 상대방이 또한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남이 나에게 베품은 있지 않고요. 혹여 남에게 원망이 있다면 하루빨리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에요. 걸음이 많은 땅에서 초목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네들도 떼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하는 그런 아량도 키우고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어떤 분한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덕목을 쌓고요. 또 혹여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담아줄 수만 있다면 우리네 삶은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시간이 흐름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날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사에게 남겨주시면요. 본승의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